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의 인사검정에 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발하지 못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공군참모총장 지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다시 해당 인사를 보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9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박인우 공군참모총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안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임명안을 인사혁신처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날인 28일 박총장 지명자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6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막상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심의에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30일 계획한 공군참모총장 취임식 행사를 돌연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박총장 지명자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앞으로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인사유보라고 깃듬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박총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정 과정에서 사수한 게 클리어되지 않았다, 해명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증한 뒤에 가급적 빨리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명 클리어될지 안될지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힌 정도면 그게 아주 뭔지 또 부동산 투기가 아닐까 이런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부실 인사검정 속에 이번 인사 발표도 성급한 게 아니냐 하는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박총장 지명자가 인사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심의를 늦춘 자체가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검정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청와대의 인사검정 시스템에 아주 큰 탈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결이 되었습니다. 허술한 인사검정이 문제였던 것인데 영끌 비투, 영혼까지 끌어서 비설레스 하는 투자로 개발지 인근의 맹지 투자 등 재산 서류만 봐도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검정 시스템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편이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앉혀놓고 본 것 아니냐 김기표 비서관도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언론들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비서관이 이렇게 빚이 많고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90억 정도 됐다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것도 서류상에 신고 가격이 이 정도면 실제 가격은 훨씬 많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호사 시절 때 부동산에 산 것이고 이게 주택이 아니라서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가구, 다주택 이런 문제를 참고 있는데 주택이 아니고 부동산 상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괜찮은 것 아닌가 했는데 그게 부동산 투기라고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무 문제 없이 임명이 됐던 것입니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박준용 해장수산부 장관이 낙마됐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실 검증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때에도 부인이 도자기를 대거 밀수를 해왔다는 것 또 다른 후보자는 부인이 모래에서 절도를 해서 그 절도한 것과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은 것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걸 보면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김혜숙 인사수석인데 김혜숙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들어설서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인사수석으로 왔습니다. 원래 문재인 노무현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하는 거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있었던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절범하고 난 뒤에 법제처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인사수석까지 쭉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 심지어 여권에서도 빨리 인사수석을 경결시키라 하고 거세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뭐하고 있냐 하면서 송영길 포함해서 다수의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인사수석을 놓고 충돌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또 인사검증 논란이 지금 다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 인사검증이 계속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투성이다. 망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부실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를 포함해서 다수가 김외숙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하고 청와대를 직격탄 보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박 총장 지명자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을 되더라도 가뜩이나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 때문에 휘청기고 있는 공군의 조직과 기강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영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부터 영이 안 서서 물러가라 하는 소리가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문재인부터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인사는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만사가 아니라 망사 아주 구멍이 붕붕뚫려 있는 망사다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무리 말년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 8, 9개월 이상 남았는데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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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